1번 경기, 충격터친클럽 양은정호, 최재형님, 대양, 최훈, 최영훈님, 2번 포트 출전해주세요. 대회 참석하신 선수분들께 앞에 말씀드립니다. 참석하시는 선수분들에 한해서 점심식사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부석에서 식사과 수령하고 하시면 되고요. 식사시간에 9시 30분까지 됩니다. 대회 참석과 수준을 확인해 부탁드립니다. 2번 코트 17번 게임 충북 혁신클럽 양정모 최재형님 괴안 최호원 최영환님 2번 코트 출전해주세요 심판이 모더지 없나요? 모더지 있으세요? 모더지가 없으신 건가요? 3번 코트 18번icas 2번 포트 17번 게임 예정시간 13시입니다. 시간 글렉이 됐고 5분 안에 안 오시면 2번 처리하겠습니다. 2번 포트 17번 경기 충북 터치클럽 양정호 최재형님 괴안 최훈 최영환님 2번 포트 17번은 오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돌아주세요. 2번 포트 17번 경기 2번 포트 17번 경기 2번 포트 17번 경기 2번 포트 17번 경기 2번 코트 심판님, 경기 딜레이 많이 돼서 20분의 경기 시작해주세요. 2번 코트 심판님, 경기 딜레이 많이 돼서 20분의 경기 시작해주세요. 3번 코트 심판님, 경기 딜레이 많이 돼서 20분의 경기 시작해주세요. 3번 코트 심판님, 경기 딜레이 많이 돼서 20분의 경기 시작해주세요. 3번 코트 심판님, 경기 딜레이 많이 돼서 20분의 경기 시작해주세요. 3번 코트 심판님, 경기 딜레이 많이 돼서 20분의 경기 시작해주세요. 3번 코트 심판님, 경기 딜레이 많이 돼서 20분의 경기 시작해주세요. 3번 코트 심판님, 경기 딜레이 많이 돼서 20분의 경기 시작해주세요. 3번 코트 심판님, 경기 딜레이 많이 돼서 20분의 경기 시작해주세요. 4번 코트 17번 경기 하이클리언 조아라 김소연님 한우리 김화연 윤지란님 8번 코트에서 게임하겠습니다 4번 코트 17번 경기 하이클리언 조아라 김소연님 한우리 김화연 윤지란님 8번 코트 충전해주세요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5번 코트 17번 경기 5번 코트 18번 교회 1, 2, 3, 4, 3, 4, 5, 6, 7, 8, 9, 9, 10 1, 2, 3, 4, 5, 6, 7, 9, 10 1, 2, 3, 4, 5, 6, 7, 9, 10 10, 2, 3, 4, 5, 6, 7, 8, 8, 8, 9, 10, 10, 11, 12, 13, 14, 15, 16, 16, 17, 18, 19, 20.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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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